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에는 언리얼4엔진에서 물리 계산 결과가 매 플레이 때마다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물리를 돌리는데 돌릴 때마다 결과가 바뀐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야 물건을 떨어뜨리려고 해둔 준비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물건을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배치할 수 없고 그 순간 부는 바람의 방향이나 기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건의 위치에 한 번 세팅해두면 바뀌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니 프로그램에 랜덤성을 주는 세팅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매번 새로 게임을 플레이시킬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이해가 잘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니티만 보더라도 공중에 물체를 배치하고 떨어뜨려보면 항상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언리얼 엔진에서는 공중에 물체를 배치하고 떨어뜨려보면 맵 플레이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게임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중요시하는 게임이나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개발자분들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리얼 에디터 상단 메뉴바에서 편집, 프로젝트 세팅 항목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세팅 창을 엽니다. 그리고 좌측의 리스트에서 일반 세팅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많은 옵션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프레임 속도 카테고리를 찾으면 그 안에 고정된 프레임 레이트 사용 옵션이 보입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고 고정 프레임 레이트에 원하는 값을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켜보면 맵 플레이마다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맵 플레이마다 물리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르게 나왔던 이유는 유동적인 프레임으로 인해 프레임 단위로 물체끼리 부딪히는 깊이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 4에서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물리 개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좌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